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수연 선생님이에요 자 이제 오늘이 5월 11일이에요 5월달이 이제 3분의 1 지나갔죠 오늘은 또 준비했어요 5월에 수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4월에 수다 5월에 수다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5월달에는 뭔가 이벤트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주에 또 노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해이해지기도 쉽고 콧바람도 쐬고 싶고 또 바깥에 보면 너무 나무들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도 예쁘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또 잔인하게 6월달 학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너무 그러기에는 주변 환경이나 여건들이 놓치고 싶지 않은 거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6평 응원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모 섬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영상이 곧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현장에서 선생님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인터뷰를 또 해줘가지고 곧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잘 편집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쪼록 어디 나가고 싶다 나들이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영상으로라마 즐겼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또 선생님은 바쁜 일정을 쪼개가지고 촬영하러 왔고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캐스트를 찍게 되었어요 최근에 하루 정도 이제 쉬게 되어서 그 섬에 갔다가 오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존 위기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원래 제가 그렇게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킬러예요 그런데 이제 조직을 떠나고 싶어서 이제 킬러의 마지막 임무 즉 어떻게 하면 조직을 떠날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시리즈가 4편이다 보니까 1편, 2편, 3편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찾아봤었는데 보니까 처음에 1편에는 강아지 때문에 죽은 아내가 남겨둔 강아지를 누군가 죽여서 그거에 대한 복수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은 전혀 대수롭지 않게 느낄 수 있는데 나는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했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저는 참고 그냥 무시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일어날 쯤에 제 동생이 보부분전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경찰이 오고 다행히 이제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상처를 받은 상태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집에 모든 식구들이 참아라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했었던 걸 액땜했겠지 그래서 저희 동생도 처음에는 그래 그냥 사과하면 넘어가자 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다음 날쯤 되니까 제 동생이 그 욕을 했던 사람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난 복수를 해야겠다 그러더니 고소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말렸죠 하지마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하는 말이 내두면 아마 이 일은 반복이 될 거다 그래서 나는 그 트리거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억울하거나 또는 내가 아프거나 또는 피해를 받았을 때 이렇게 응징을 해야 되거나 또는 반응을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어떤 한 블로그에서 니체라는 철학자의 관점으로 존 윅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분노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니체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을 읽었어요 와닿는 게 이거였어요 용서는 겁쟁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징이라고 하는 것은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즉 힘이 있으면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만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던진 말이나 또는 자숙한 시간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자꾸 찍찍찍 소리를 낸다거나 삼색 연필 이런 거 소리 낸다거나 페이지를 막 넘긴다거나 책을 막 시끄럽게 꽂는다거나 또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의 말에 되게 기분이 나빠서 짜증이 났을 경우에는 사소하지만 복수를 해주는 게 정신광역에 좋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전제가 뭐냐면 물론 선생님이 글만 살짝 읽었기 때문에 니체의 모든 저서를 읽고 이해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의 전제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무시하면 되겠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무시하기 힘들 경우에는 요청을 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공부의 관점으로 한번 또 수다를 떨어보면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이 현장에서 많고요 또 두 번째는 풀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D-191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촉박하게 다가오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능 전까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물리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실 거예요 5월달부터 6월달, 7월달, 8월달 계속 가면 갈수록 시간이라는 게 플러스 가속도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늘어나는데 시간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기 전까지 부담을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자신의 마음, 잘하고 싶은 마음 여기에 속지 마시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려고 할 때 그래 공부하자 그리고 오늘은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의미 위주로 공부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나 오늘 문제 몇 개 처리했어 몇 개 풀었는데 몇 개 맞았어, 몇 개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럼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나는 오늘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이런 게 보여졌네 그리고 왜 오답을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까 아, 내 시야가 이런 점에서 좀 개선이 되었을 필요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탐구해 가면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직한 영어 공부법은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다죠 그리고 영어 단어나 수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교재를 사가지고 집중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여러분들 만약에 등급이 3등급 이상이라면 오늘 오늘 공부하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지문 속에 나왔던 모르는 어휘나 표현들 있죠 독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꼈던 거 그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새롭게 해주는 거 그러면 읽기도 되고 단어도 외우니까 두 개가 같이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단어장 따로, 독해 따로, 구문 따로 하면 모든 것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공부했다는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, 뭐 이렇게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습니다 6월달 되면 선생님이 이제 6월의 수단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6월달은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이 100일 정도가 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 때 팁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또 정리해 볼까 싶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고민이나 마음에 응어리가 있다면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XX야 너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그 친구한테 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대간에 댓글이 난리가 날 것 같고요 그냥 여러분들의 5월의 다짐 그리고 나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슬럼프가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슬럼프를 선생님한테 남겨주시면 선생님은 그때 당시에 수험생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라는 경험을 멘트로 달아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, 여러분 이제 5월 10일이고요 내일 되면 5월 또 11일이에요 매일매일 이제 날짜 가는 것만큼 시간이라고 하는 건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잡을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실력을 일취월장 또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밀도 있는 하루를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6월에 수다해서 만나요 See you later!